찬송 오늘의 하루가 돼. Doubt! 그리고 오늘은 유이뚜어 잘잘네 헤헤헤 응 수당은 조금.. 같긴 한데.. 부추기.. 조금 가도 이쁘게 잘 자랐네 이쁘네 뭔가 좋은 은가다 이쁘네 뭔가 좋은 은가다 ㅎㅎㅎ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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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들한테 더 잘거야? ㅎㅎㅎㅎ ㅎㅎㅎㅎ 이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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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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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티 수달의 달누나 입니다 제가 이번주부터는 돌체라떼의 귀여운 모습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수달을 키우는 방법 수달을 사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저희 일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주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지만 virtual 새우 이리와! 감자! 물 빼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머리를 ak-camor 계란 밥을 하고 밥을 먹으면 안 돼요 맛있게 먹으면 밥을 먹어야 돼요 instant 지금은 잘 먹었대 이거 다 먹는데 잘 먹었대 편하게 드시네 나 다져 먹고있다 차갑다 4.3인데 꼬리 내려가 있네, 꼬리 들어봐 임마. 문을 내 기울지 깼다. 4.2... 도이치 찍었다. 4.265... 아, 차가워. 난 골치도 돼야 되는데. 미끄러진다. 앞으로 당겨진다. 내 손은 내 사이 찾으러 온다. 개판이다. 여기 안에서. 여기 안에서. 여기 안에서. 여기 있다. 갔다 갔다. 올라오고 하면 어떡한데. 마이너스인데. 3.3만 원 되는? 이제 좀 늘었네. 나도 주러 갈게. 다시 오라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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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맛있어? 이건 왜..나와라 밥먹으라구 라떼 잘자 도대체 잘자 안농 바이바이